여긴 로시안에 끓여요 레바논 폭경이요 이번 나만으로 이스라엘 해군도 있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세밀해군이 잘 안고 내려갑니다 가로터러 갑니다 받아봐라 몸아 샘아 이거 티켓 내야 돼 티켓 이거 티켓 타미가 내볼래?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샘아 아빠 줘 바람에 날아가면 안 돼 비싼 거에요 비싼 거 줄 서 거기 줄 서 이루와 이루와 샘아 거기 아니야 이루와 그거를 시원하게 배웠니? 네 이루와 샘아 이루와 샘아 이루와 샘아 여기가 딱 하나 written 저거 갈 건데 아빠랑 가보자 기도해 빨리 기도해 아빠가 안아줄게 무서워 하나 다 모자 아빠 아빠 하나 가볼까? 여기 봐,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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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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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기차야 여기 봐, 기차 기차 땅땅 아무 치고 안 치고 왜? 치치뿡폭이다 치치뿡폭 기차야 니가 할까래 기차야 쌤아 이거 봐봐 여기 봐봐, 바다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 왜? 삑삑삑 내려갔다 와, 재밌다, 언니 봐 치치뿡폭같이 생겼지? 승 쌤아, 저기 봐봐 얘들 올라오는 거야? 어, 이제 봐봐, 우리 내 간다 우와 치치뿡폭폭 내가 여기 타고 있는 게 중요해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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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아, 갑자기 우와 그래 하나, 둘, 셋 우와 타고 올라온다,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었는데 너무 좁아서 여기다 올립니다 우와 우와 아, 저기까지예요? 어 다 왔네 우와 너무 잘했다 우와, 멋지다 아쉽다 쌤아 안 무섭죠, 하나도 나도야 무서웠어? 응 무서웠어? 응 재밌지? 너무 예쁘다 재밌는 거야 여기 뭐? 이제 우리 내리는 거야 도착 안 오는 거야 우와 진짜 귀여워 우섭나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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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속으로 여기 이제 로시아 니크라잖아, 여기가 로시는 머리고 니크라는 이 동굴이라는 의미야 동굴 그렇다, 작은 동굴, 니크라 자, 갑시다 손 잡아줘 고고고 파도 소리 들려 안녕하세요 샘아 지금 이게 파도 소리야 무서워? 아빠 손 잡아 아니 아무도 없는 기도해 상촌이 방금 가운데 시험 무서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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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한 3초 있으면 괜찮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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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우와 와 정말 멋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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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 대박! 우와! 아 쓰레기 잘 안찍는데 우와! 카메라 켜야 돼 카메라 안 켜야 돼 우와! 대박! 우와! 너무 예쁘다!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고 바닷물이 미리 흘러 들어오는 거야 이거 봐봐 우와! 우와! 이거 봐봐!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우와! 저기 봐! 아까 우리가 저기서 동물에서 봤지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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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우와! 우와! 멋있지? 우와! 너무 멋있어! 박쥐 있대요! 박쥐! 여기! 동물이 뭐라고 생각해? 리크라 여기가 로시아 리크라 여기가 물이 들어오나 봐 우와! 무슨 소리가 들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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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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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다 우와! 우와! 이제 통과! 고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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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nnäd다! 고맨! 고맨! artificial intelligence. 여기서 고래의 울음소리가 난다는거야? 아 여기가 고래가 물을 먹잖아 물을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올거야 여기가 고래의 머리 같지 않아? 네, 머리 아 좋다 신기하다 되게 밝은 것 같아 태어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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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아 아 아 아 아 여기 나왔어 우와 저거 색깔이 너무 멋있다 잠깐만 무서웠어? 뭐가 무서웠어? 기차? 기차가 무서웠어? 근데 재밌었잖아 케이블카 근데 무서웠었다고? 근데 무서웠었다고? 우와 여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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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화상거기가 그렇지 우와 대박 자연의 동기를 봐 진짜 우와 동굴이 계속 나오지 동굴이 나가요? 어? 동굴이? 어떻게 나가냐고? 여기 동굴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올거야 볼까? 가볼까? 동굴 끝에 뭐가 있을까요? 밝은 빛이 있지요 행님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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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아 저기 봐봐 바위가 코끼리처럼 생겼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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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